이제... 역시 넘어... 아... 어... 이거 방금 들었어... 어... 이거 방금 들었어... 뭐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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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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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이래서 내게 이래서 내게 이래서 내게 이래요 멍청한 일도 너를 지켜본다 다를 수 없어도 너를 지켜본다 멍청한 일도 너를 지켜본다 멍청한 일도 너를 지켜본다 감사합니다 네, 만나서 고맙습니다 저는 밴드의 블루베이이라고 합니다 점심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올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보는 일정인데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한 두제곡 정도를 들려드리고 이 공간에서 그 중간에 인터넷션 시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유롭게 또 추가적으로 주문하시고 그 얘기 나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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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그 커버복 하나 들려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더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. 헤리스타일스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혹시 아시는 분 근육을 가면 더 재미있게 해주세요.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고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고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아시는 분 근육의 오르바이링 시발한 곡 들려드리실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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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meng 다음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들은 총 3곡 정도 이어서 들려드리고 되니까 편하게 공간에서 즐기시면서 음악의 백그라운드 유지 상하여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코스모스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첫번째 곡은 첫번째 곡은 첫번째 곡은 첫번째 곡은 첫번째 곡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현주 널 힘을 다치면 쉬어가면 속삭이네요 푸른 어깨전 색색인 볼들로 아름다워요 눈이 붙여요 널 살이 가면 그 눈을 눈아래 너와 나 눈이서 널 잊지요 눈을 내줘 소원 안고 죽이소 너와 나 눈이서 널 잊지요 그 눈을 눈아래 너와 나 눈이서 널 잊지요 너와 나 눈을 눈이 붙였다 아진 아멘 오 오 지칠 때까지 춤을 춰 오 오 세상 그림자를 건너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긴 나 미 너 React 로 이 로 이슈 이 이런 CC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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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너무를 쳤다 방금 떠날을 뒤로 우릴 쫓아도 그 영혼의 여진을 왜 우지 못했나 우리의 영혼의 영혼 anos 넘어가시게 찬찬히 그 Garros 남은 하나 내는데 내가 우리에게 남한 영혼eme 우리에게 seeing you 성장에 있는 우리 우리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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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콜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